실제로 몸으로 이술취유라는 것이 공원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게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술 치유 사업이에요.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게. 날개 좀 빚어. 날개 어디에 갈까. 날개 어디에 갈까요? 날개는 날개가 해서 따라갈까요, 우리. 날아갈까요? 네. 날개를 돌려보세요.